루가 내게 손을 내민다 이제는 왕위도, 힘의 회복도 큰 의미가 없다 비록 미소한 적 없지만 그저 시엘의 손을 잡고 그가 이끄는 곳으로 함께하기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지난 노력이 결실을 맺었으리라 그것으로 족할 뿐 너무 걱정 말거라 시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헛수고가 아니어야 해 시엘, 네가 이끄는 곳이라면 짐은 어디든 함께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방법도 가리지 않겠어 기시마이트! 기상캐스트 사랑ち사 아멘